이곳에 새로운 전학생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시미야는 공책에 미리 한자한자 정성스레 적어온 자기소개말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긴장되는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쉬는시간 반학생들은 자연스레 이시미야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시미야와 친해지고 싶은지 몇몇 친구들은 필담으로 이시미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착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시미야는 일본어로 말하는거야? 나오는 말하는거야? 저 싸가지없는색 하지만 저런 비아냥되는 말들을 듣지 못하는 이시미야는 싸가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순수한 이시미야의 모습에 말문이 그냥 턱하고 막혀버렸죠? 아무튼 귀가 불편한 이시미야를 위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친구들은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싸가지는 이시미야의 노트 필기를 대신해준다던가 반 친구들이 합창연습을 봐준다던가 하지만 이것도 잠시 필기노트를 매번 대신해주다가 수업진도를 못따라가게 된다거나 이시미야로 인해 합창콘테스트에 의욕이 없어진다거나 반 친구들은 점차 하나씩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싸가지는 선생님이 자기만 뭐라하고 이시미야에게는 항상 잘했다고만 하는 것에 점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근데 굳이 이시미야에게 일기를 시켜야 되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눌하게 말하는 이시미야 그런 이시미야를 놀리기라도 하듯 따라하는 한 남학생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고 동정심 때문에 이시미야를 돌봐주던 아이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다른 친구들은 이시미야가 공책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게 된 이시미야 그런 이시미야에게 읽기 시간에 이시미야를 놀렸던 장난기 많은 이시다가 말을 겁니다. 이시다는 이시미야에게 눈치있게 굴지 않으면 애들이 짜증낼 거라는 조언 아닌 개같은 조언을 해주는데요? 당연히 그 말들도 이시미야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시미야는 이시다와도 친구가 되고 싶었던 모양인지 수아와 서툰 말로 친구라는 단어를 내뱉어보지만 이 씨볼 새끼는 참 기특하게도 모래를 프레젠트 해줍니다. 그 이후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이시미야를 위해 수아 교실도 열어보지만 배우려는 학생도 한 명 뿐 수아를 배워 이시미야와 함께 친해진 그 착한 친구는 싸가지 그룹의 따돌림으로 인해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이시다와 싸가지 그룹은 칠판에 착한 친구가 니시미야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거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습니다. 진짜 저 새끼들 근육 파괴솀이 마려운데요? 결국 니시미야가 그 칠판에 글씨를 보게 되고 여기서 더 얼탱이가 없는 건 이시다는 지가 글씨를 썼으면서 대놓고 비웃으며 자기가 글씨를 지워주겠다며 또다시 조롱을 시전합니다. 거의 뭐 미친 새끼죠? 그 어떤 짓을 해도 착하게 순수하게 반응하는 니시미야 그런 니시미야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이시다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청력을 보조해주기 위해 보청기를 끼고 있는 귀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제는 아예 니시미야의 보청기를 빼서 더럽다면서 창밖에 던져버린다거나 호스로 물을 뿌린다거나 아주 그냥 망나니 새끼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렬로 세워놓고 병력이 썸 갈겨도 아무 소리도 못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괴롭힘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시다는 결국 이를 내버리고 맙니다. 보청기를 무리하게 억지로 빼버린 탓에 귀에서 피가 나는 니시미야 진짜 죽방에 존나게 마려운 상황인데요. 이날의 기점으로 이시다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시미야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죠. 알고보니 니시미야의 어머니께서 니시미야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학교 측에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섯 달 동안 보청기가 여덟 개나 분실되고 공책과 옷은 젖어서 돌아왔으며 이시다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난 사건은 누가 봐도 괴롭힘의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연락으로 인해 교장선생님께서 이시다의 반으로 찾아오고 니시미야의 괴롭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 새끼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 커지니까 이시다 잘못으로 묶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딱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제일 쓰레기 아우 그냥 죽여버릴까? 아무튼 선생님을 중점으로 같이 괴롭히고 방관했던 반 친구들도 빤스런을 쳐버리고 손절당한 이시다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가해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니시미야를 괴롭혔던 손가락들은 고스란히 이시다에게 돌아오게 되죠. 이제는 이시다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와서 후에도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일 이시다는 괴롭힘 당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젖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시다는 가방을 가지러 교실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교실 안에는 언제 왔는지 이시다의 책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니시미야가 있었습니다. 니시미야는 이시다의 책상에 있던 낙서들을 열심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난을 치던 어떻게 괴롭히던 웃는 얼굴로 버텨내는 니시미야와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겹쳐 보이는 이시다는 짜증에 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분명 이시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니시미야는 처음으로 이시다에게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며 화를 냈고 그 말의 마지막으로 니시미야는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이시다는 고등학생이 되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자연스레 대인기 피칭까지 생겨버립니다. 이시다는 아예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얼굴에는 엑스차가 쳐져있죠. 이시다는 무의미한 아날들과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이시다는 과연 니시미야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이시다와 청각장애인 소녀 니시미야의 이야기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목소리의 형태는 감동 드라마 장르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애니 추천으로 다루기는 또 처음인데 목소리의 형태는 개봉 당시 영화관에 가서 두 번 보고 두 번 다 울었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대본을 쓰다가도 눈물을 몇 번 훔쳤을 정도니까요. 절대 제가 찌질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영화의 극 일부로 이 부분만 보면 이시다가 개 망나니 새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개 망나니 새끼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니시미야에게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노력하는 이시다를 보며 또 상냥한 성격의 귀여운 니시미야를 보면 감동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 큐엔이니의 감성 오져버리는 작화와 잔잔한 피아노 OST 정말 감성 한 바가지 구워버린 수준입니다. 이시다가 대인기피증을 점차 치료해 나가면서 얼굴에 X자가 떼어져가는 장면이나 연출도 굉장히 좋았고요. 원작 만화책도 7권으로 깔끔하게 완결이 나니까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만화책까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코가 부른 목소리의 형태의 OST 사랑을 한 것은도 한 번은 꼭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애절해버립니다. 간만에 감성적인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감동적이고 잔잔한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극장판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